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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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otional 감히가 너무 자연스러웠나요? 너무 자연스러워서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카입니다 어제 8월 말일을 보내고 구월 1일이거든요 너무 정신없이 암만 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구독자 3만명이 넘는 결구님께 뭐 재밌는 어떤 작업과정 여러가지 컨텐츠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회의를 했거든요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전국에 계신 결구님 우리 또 차쟁이 여러분들 사랑해주시고 파이팅님께 응원해주시는데 새롭게 또 신설되는 멤버십 혜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드셨다고요? 한 10분만요? 하도 이게 안 해놓으면 사라져요 그래 놓고 다 오리발이야 그거 개봉해주세요 선생님 리뷰 이야 결타가 4개월 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가지고요 이 밖에 거미 질붙해서 이 바로 앞이 거의 숲이에요 숲 그러니까 어떻게 이 도로를 건너오는지 몰라도 거미하고 와 좀 장난 아닙니다 거미가 달라 달립니다 연장 이야 멋지다 아 오늘도 달린다 와 하하하하 오 오 괜찮은데요 와 다르네 이거는 진짜 직분사네 우와 우와 진짜요 우와 진짜요 전나가 그 등보라니까 바울에 날라간다니까 우와 우와 하하하하 우와 막 치석 제거하는 것 같다 하하하하 야 그 너무 안 더워 사장님 진짜요 하하 하 하나도 안 더운데 하하 하하 실장님 안 덥지 않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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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청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장비 세팅하고 언박싱하고 할 때는 다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혼자 혼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다 세팅하고 촬영하고 다 가버렸습니다 자 우리avan아 청소하는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청소하고 나서 깨워난 거 있잖아 청소 중독증에 빠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까요? 대부분일까요?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거의 90%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에 일요일이라 잠깐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많자라 차를 대고 있네요 날씨 좋다 날씨 좋네요 자 보세요 수육 보세요 보세요 향이 미쳤어요 어떠십니까? 취직이래 와 국물이 팔팔팔팔 끓어서 나오거든요 여기 완전 식감 이따가 먹고 고마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고마워 대목이 왜? 봐라 그냥 재산실벗한데 나랑 장기지 같은 거 이런 걸 찍으라고 찍고 있어요 그래 제가 즐겁다 즐겁게 얘기해야지 인상 속인데 장님이 뭐 물어보면 정말 이러면 야잇!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